안녕하세요. 천둥 뮤지션팀입니다. 천둥 뮤지션팀입니다. 언제쯤이면 이 목소리가 닿을 수 있을까? 좋은 새들이 보여 자유롭게 날개짓하는 모습들이 점점 멀어져가 나도 새들처럼 네가 있는 곳에 닿고 싶어 예예 이 간절한 기도가 너에게 들릴까? 선이 달성에 가려지는 흑백으로 된 시간을 지나 희망의 빛으로 우린 물들 거야 하나가 둘로 나눠져 서로가 보이지 않아도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지금인 멜로디와 가사가 노래가 된 것처럼 우린 다시 이루어질 거야 예예 안녕 안녕 저 하늘에 자유로운 새들이 보여 나도 모르게 밝혀 밝혀 나는 세기를 꿇어 봐 여전히 사기를 가로막은 판사슬은 높지만 내 시작이 결국 우릴 다 닿게 해줄 거야 삼팔선에 가려진 우리 흑백으로 된 시간을 지나 희망의 빛으로 우린 물들 거야 하나가 둘로 나눠져 서로가 보이지 않아도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지금인 멜로디와 가사가 노래가 된 것처럼 우리 다시 이루어질 거야 우리 다시 이루어질 거야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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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만나게 될 거야 지금 이 멜로디와 나 사랑한 노래가 된 것처럼 우리 다시 이루어질 거야 감사합니다